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백현 슈믹 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요. 다르반이 긴급 폭포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가 유닛을 발표했는데요. 그룹명은 안 알려드렸죠? 아직 안 알려드렸죠? 그렇습니다. 저희 그룹명은? 아, C! 네, 그렇습니다. 이번 유닛의 앨범을 공유해보세요. 바로 해의 반. 그렇습니다. 아, 저희의 발표 날짜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는 10월. 네, 바로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게 생각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행복을 안겨드리고 있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겠고요. 많이 기대해 주시겠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